해피니스입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아리스 무대에서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저희 멤버들 소개 간단히 하고 다음 무대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분위기 메이커 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의 러블린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피니스의 건강미 루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막내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 단독으로 신촌에서 버스킹 하는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리더 없이 우리끼리 공연하려니까 새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많이 어색한데요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에